대구에서도 추억도 있지 않습니까? 사인회 끝나고 항상 이기기가 추천하는 맛집 가서 막창을 먹고 오늘 어버스 대구식아 먹는 게 진짜 네 맛집도 못 가는 미안해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다시 대화가 오니까 후다연 마이 차를 오세요 사인회 생각드릴게요? 아, 차를 아, 방금 안 마시죠 오늘 또 크리스마스 했던 그 공간을 하잖아요 맞아요 아, Ret逃어버리자 i, i, i 입었을 때 진짜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미유